망각과 조작된 기억의 살인자라고 믿었던 그림자 저는 여섯 번째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숲을 붉게 물들인 혈은이 그날의 잔혹했던 참상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범행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6소녀부터 70살 노인까지 피해자는 모두 힘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체의 칼집을 내 특수한 형태의 문양을 새깁니다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여성들만을 표적으로 삼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범인이 쾌락추구형 연쇄살인마의 전형성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는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려는 욕구와 비뚤어진 우월감으로 가득 차있죠 행위가 거듭될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폭력의 강도 역시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벌어지던 연쇄살인이 멈춘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살인마의 범죄 행각이 멈추자 시민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혹여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판단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넌 살인자다 무언가 틀렸지만 정신이 몽롱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리는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아프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기는 한 걸까 어떻게든 정신줄을 붙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굵은 밧줄이 제 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에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살인자 악마 같은 새끼 그의 목소리는 굵고 격정적이며 적개심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검은 모자, 검은 옷,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애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못하러 얼굴을 가렸을까 그런데 괴상한 차림새는 곧 잊혔습니다 그가 신랄한 악담을 퍼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하의 못된 놈 쓰레기, 인간 말종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왜 죽였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욕지거리를 내뱉는 것도 그렇지만 느닷없이 뺨을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적개심과 혐오감이 넘실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숨겨지지 않는 분노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말해 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의 질문에는 유카 원칙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턱을 움켜쥐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여섯이나 죽여 내가 사람 새끼야 그가 우악스럽게 제 머리카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음성은 점점 더 격앙되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머리가 아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갑자기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이상한 소리를 짓걸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손발이 자유로웠고 저는 묶인 상태였습니다 묶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성질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답답해? 미치겠지?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온통 어둠 뿐이었고 도움을 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말입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팔, 다리, 허리, 목까지 전신이 아팠습니다 특히 머리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연신 찌릿한 통증이 머리 속을 파고들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관자놀이를 타고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피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눈만 멀뚱히 뜨고 있자 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목청이 터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은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악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린 애들이었잖아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도 있었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왜 죽였어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있었거나 저에 대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런데 그는 나를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내가 큰 죄라도 저지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 아무 기억도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내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묶여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나 진짜 살인자인가 여섯 명이나 죽였다고 이런 생각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달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진정한다면 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일단 노여움을 좀 푸시고요 자초지종을 먼저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죄송 노여움을 풀어 이제 와서 늦었어 이 못된 놈아 넌 천벌을 받아야 해 그의 적개심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 순간 스스로에게 떠오른 추측이 있었습니다 설마 피해자 가족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운명은 뻔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가 말하는 대로 여섯 명이나 죽인 살인자라면 그는 분명 나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결국 나는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빌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아 우리 하진이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내 가장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다니 말입니다 그의 울음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빌어먹을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그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니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억울할 뿐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말했다 죽여줘 네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당황한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죽여줘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넙대대한 얼굴에 작은 눈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야 넌 할 수 있잖아 죽여줘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줘 이 개자식이 처절하게 울면서 제발 죽여달라고 빌대까지 만들어줘 그리고 그때 죽여버려 너한텐 쉬운 일이잖아 안 그래 저는 어허니 벙벙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인자라고 내가 여섯이나 죽였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도 죽이라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별단을 내렸습니다 저기요 그가 저를 주시하며 물었습니다 해줄 거야 그의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었습니다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의 눈빛이 약간 변했습니다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를 속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이 안나요 그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다 기억이 안난다고요 이게 전부다 통째로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제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슬픔 절망 아쉬움 복잡한 감정이 그의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 그는 더 이상 저를 몰아붙일 수 없었죠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뭘 어쩌겠나 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빠르게 무언가를 집어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 보이진 않았지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뻔뻔한 새끼 구제불능이네 저는 그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은색의 기다란 몸체가 시야에 들어왔죠 이건 설마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알루미늄 야구 배트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방망이를 머리끝까지 치켜들며 말했다 너 좀 맞자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미쳤지 이 인간하고 말이 통할 리가 없었어 그는 묶인 자와 손에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든 자 사이에서 대등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묻겠다 뭐 기억이 안나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새끼가 끝까지 그는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제발 그는 거칠게 웃으며 말했다 자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구요 영화 안보셨어요 그 뭐야 기억상시 사람 대갈박에 충격받으면 기억을 잃기도 한다고요 그의 얼굴에 잠시 혼란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상시 저는 그에게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뭘로 어떻게 때렸는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러니 기억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는 여전히 저를 의심했지만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에게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없다니까요 하늘의 맹세코 진짜로 그는 몇 걸음 물러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야구 배틀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일단 믿어주지 하지만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지만 당분간 저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 뭔가를 생각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소용없어 알겠나?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저지른 모든 증거가 있어 내가 여섯 명을 죽였다는 걸 증명할 모든 게 들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정말 여섯 명을 죽였다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짓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살길 원한다면 이 서류는 필요 없게 될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방준모라는 놈을 죽여주면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살인자라는 증거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방준모, 그 자식만 죽이면 말이지 저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기억이 없는 살인자라니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제 목숨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 잘했어 이제부터 내 인물은 방준모를 찾아가서 그 자식을 없애는 거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 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저지른 모든 살인 증거를 없애줄 테니 걱정 말고 가서 끝내 저는 묶여있던 몸이 풀리자 천천히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살인자인가? 기억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해 시간이 지나면 이 증거가 경찰에게 넘어갈 거니까 그의 말은 저에게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해내겠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내보냈고 나는 어두운 길로 나섰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준모라는 자를 찾아내서 그를 죽이는 것 그가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전에 말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방준모에 대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는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고 여러 회사와 인맥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그가 연예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소문이 많았고 이는 그가 여배우들과의 추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가 자주 다니는 장소와 일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밤늦게 한적한 장소로 혼자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방준모가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내가 나타나자마자 놀라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나는 그의 입을 막고 빠르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그는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해 줄 테니까 날 놔줘 이렇게 죽일 필요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조용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겁에 질렸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날 건드리면 내 인생 끝장나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방준모 나는 망설임 없이 방준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짜릿함과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살인자인가? 나는 그를 죽이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방준모를 죽이고 난 뒤 나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큰 후회나 충격은 느껴지지 않았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마치 이미 익숙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진짜 살인자였던 걸까? 아니면? 하지만 더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있었다 방준모를 죽였으니 그 남자가 약속한 대로 내 증거들을 없애줄 차례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다급하게 물었다 해치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빛나더니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자식 죽어도 싼 놈이지 잘했네 하지만 이제 넌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의 물음에 나는 잠시 망설었습니다 살인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달라질 기회가 있을까? 그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자 약속대로 내가 저지른 여섯 건의 살인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내가 처리할 거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여기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전부 담겨 있어 이걸 불태우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봉투가 타버리면 내 모든 죄는 사라지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터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여섯 명을 죽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내가 그 모든 사람을 죽였나? 기억은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무고한 여섯 명의 생명을 아삭한 살인자가 아닌가? 봉투를 태워버린다고 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끝내버려도 되는 걸까?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나는 진정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나를 재촉했다 시간 없어 빨리 결단 내려야 해 이 서류만 없애면 넌 자유야 하지만 나는 서류를 쉽게 불태울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여섯 명을 죽인 게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한 죄다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일 수밖에 없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서류를 불태우지 않기로 대신 진실을 마주하기로 나는 이걸 없앨 수 없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그걸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져오며 말했다 미쳤나? 이걸 불태워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알고나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여섯 명을 죽였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멍청한 놈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나는 그를 가만히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서류 봉투를 뺏으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이제 그만 끝내죠 나는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돌아섰다 그렇게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가 진짜로 여섯 명을 죽인 살인자라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이 나를 보고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수를 하려고요 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섯 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눈이 커졌고 경찰서 안은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다 경찰서에 들어선 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지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 내가 정말 살인자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경찰서 직원은 내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나를 쳐다봤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섯 명을 죽인 살인자라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대답했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섯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직원에게 내밀었어 경찰은 즉시 나를 조사실로 데려갔어 몇 명의 형사가 나를 둘러싸고 앉아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내가 여섯 명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서류 봉투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준모라는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을 죽인 기억은 분명히 나요 하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형사들은 내 말을 믿지 못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 그리고 한 형사가 서류 봉투를 열어보면서 말했다 정말로 이 안에 그 증거가 다 있는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 남자가 그랬습니다 여섯 명을 죽인 증거라고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어 그들이 봉투에서 꺼낸 서류에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사건 자료들이 있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 그 중 한 명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너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내가 언급한 방준모와 관련된 자료들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이 안에 제가 저지른 살인의 증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방준모가 저지른 범죄와 그가 연루된 여러 불법 행위들에 대한 것들이야 성상납, 불법 자금 운용, 정치 권력과의 부패 하지만 내가 말한 여섯 명의 살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혼란스러워졌어 혼란스러워졌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남자가 분명히 내가 살인자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서류에는 그와 관련된 흔적이 전혀 없었어 나는 서류들을 확인하며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섯 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저한테 그들을 죽였다고 형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잘랐어 그 남자가 너를 속인 것 같아 내가 방준모를 죽이도록 규도한 걸로 보여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증거는 여기엔 없고 오히려 방준모가 연루된 범죄에 대한 자료만 잔뜩 있어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그 남자는 나를 이용해 방준모를 죽이려 한 거였어 자신의 복수를 위해 나를 살인자로 몰고 간 거야 나는 그 남자의 계획에 말려든 것이었어 내가 방준모를 죽였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어 그건 내가 저지른 일이 맞았지 그러나 여섯 명의 살인사건에 대한 기억도 증거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 형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준모를 죽인 건 내가 맞지 하지만 여섯 명의 살인은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 남자가 너를 교묘하게 속인 거야 나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 그래도 제가 방준모를 죽였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맞아 방준모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내가 말한 여섯 명의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야겠지 결국 나는 방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어 하지만 여섯 명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풀리지 않았어 나는 그 남자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내가 살인자라고 확신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그의 계획이었다니 결국 나는 방준모의 죽음에 대한 죄값을 치러했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가 정의를 실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진정한 살인자인지 아니면 그 남자의 조작에 놀아난 희생자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어 그렇지만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 진실을 스스로 마주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었어 내가 진실을 스스로 마주할 때